이번 시간은 페이지 20페이지의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의 분류 건축구조의 분류에서 먼저 구성양식 그래서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여는 구조의 특징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양식 구성양식이란 것은 건축물의 뼈대죠.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양식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양식의 분류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조적식구조가 나옵니다. 조, 짤조자, 쌓을적이죠. 그래서 식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조적구조, 더 줄이면 조적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벽돌이나 블록, 돌, 석재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모르타란 접착재로 쌓아서 구성하는 것을 조적식구조, 조적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가구식구조가 있죠.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식구조는 철재나 목재,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를 우리가 가구식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일체식구조.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보통 철근이나 철고를 배근 또는 조립해놓고 여기에다 거푸집 설치해놓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고 해서 일체식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일체식구조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리면 입체식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입체식. 입체식구조라는 것은 위에서 조적조나 가구거나 일체식구조는 보통 힘의 전달 2차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체식구조는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해서 이것을 3차원적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바로 입체식구조입니다. 얘는 외력에 3차원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외력에 3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입체제기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저항하는 구조를, 저항하는 구조가 바로 입체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입체식.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입체식구조는 간략히 해드리고 갈게요. 이런 것들이 입체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입체식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런 것도 입체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넘겨보시면 페이지, 23페이지에 현수구조 나오죠. 현수구조. 그래서 페이지 23에 보시면 하단에 현수구조. 케이블로 매단구조죠. 케이블로 매단구조. 뭐, 우리나라의 강안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수구조에 속합니다. 이순신 대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케이블로 매단구조예요. 케이블로 매단구조가 현수구조가 때문에 케이블로 매달았어요. 그러면 케이블에는 인장력, 자화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죠. 인장력이 지배해진 건, 그래서 현수구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무슨 구조? 셀구조 나오죠. 셀구조. 이런 셀구조라든지, 그래서 이제 셀구조는 조개 껍질 또는 고등 껍질 같은 이런 형태로, 얇은 막 형태로 만든 것이 셀구조죠. 이런 것들이 입체식 구조.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셀구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가 있죠. 입체 트러스. 자, 입체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거기 우측 25페이지 사진과 같이, 이런 입체조 삼각형으로 짜 맞춘 구조가 입체 트러스 구조죠. 입체 트러스 구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입체식 구조에서, 뭐, 이거 외에 절판 구조. 자, 그 식의 절판 구조는 쉽게 판을 주름지게 접었다는 겁니다. 접은 형태가 바로 절판 구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4 용지가 있으면 약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거죠. 한 번만 딱 접어보겠습니다. 이 판을 이렇게 접었어요, 주름지게. 이렇게 하면 강해지죠. 그러면 옛날에 종이 부채를 연상하시면 돼요. 종이 부채가 바로 무슨 구조다? 절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절판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분들, 도움 있죠? 야구장 같은데, 실내 동구장 같은데, 이런 동구조, 뭐, 등등은 많아요. 이런 것이 입체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구조는 비교하시면 소적식, 가구식, 일체식 구조. 뭐, 이 세 가지는 상호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인 측면은 상호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얘는 종류가 이제 벽돌 구조죠. 자, 이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뭐, 블록은 콘크리트 블록도 있을 수 있고, ALC,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같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쓰여 있죠. 그리고, 뭐, 돌 구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구처럼 짜맞춘 구조는, 자, 나무 구조, 목 구조. 자, 이 목 구조는, 여러분들, 한옥돌 있죠? 이런 거, 대골, 이런 것이 목 구조죠. 그리고 철골 구조. 자, 철이 골조 뼈대가 되는 구조죠. 철골 구조. 우리나마 대표적으로 육삼빌대인 것 같은 이런 철골 구조. 그리고, 이제 9.12테로 붕괴된 미국의 무역센터 건물이 철골 구조의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철골 구조는 불에 약해요. 그래서 하재의 치약하죠. 고열에 약하다 보니까 철골 구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체의식 구조는, 자, 우리가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해 놓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죠.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고 해서 일체의식 구조라고 해서 뼈대를. 그래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적식 구조는 바로 이거죠. 벽돌이나 볼록이나 이런 돌을 갖다가 뭘 이용해,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접착재료를 이용해서 쌓아올리는 거죠. 접착재료가 필요해요. 접착재료, 이것을 뭐 결합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합재. 접착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시멘트 모르타르죠. 시멘트 모르타르란 접착재를 이용해서 쌓아올라 가는 겁니다. 그럼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일정 배합을 해서 물로 반죽한 거죠. 비빈 것이 바로 모르타르. 이걸 이용해서 쌓아올라간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시공 과정에 의해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모르타르는 물로 비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습식이에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구식 구조는 목재나 철재를 맞춰서 조립한 거예요. 가늘고 긴 부재를.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식.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이거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하고 모르타의 차이점이죠. 얘는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얘는 자갈이 배합을, 자갈이 추가 들어가면 콘크리트는 물로 반죽한 것. 그래서 얘도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리고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볼록 이런 걸 갖다가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체크하시면 핵류가 수평력에 치약해요. 그래서 이제 지진과 같은데 약하다는 거예요. 수평력에 치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는 아니에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리고 이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단순 조적조의 경우는 2층 이하로 축조를 해야 돼요. 보강이 되면 관계없지만 보통 단순한 벽돌이나 볼록 가지고는 2층 이하로 축조를 해야 돼요. 높이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는 기둥이나 이런 보호 이런 부재를 갖다가 목재나 철재를 이용해서 조립, 짜 맞춰서 구성하는 구조죠.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바로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식 구조는 접합 방법이나 짜임새 이런 것에서 강도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이 가구식 구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트러스 짤 때 트러스 구조가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그래서 정리하실 것이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 안정적인 가구식 구조를 이렇게 해줄 때 약하니까 이렇게 짜 맞추면 그래서 이 핵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보강해주는 것 이것을 보통 가세 브레이스링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스. 그래서 이 가세가 보통 사용이 됩니다. 핵력 보강을 목적으로 빛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되는 무제를 우리가 가세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가세를 보통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구식 구조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얘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자, 목구조나 철골구조나 다 열에 약하죠. 그래서 얘는 내하구조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얘는 내하구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가구식 구조가 저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자, 목재, 자, 썩죠. 안 썩게 잘 관리해야 되고 철재는 옥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구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 철골콘크리트 구조와 철골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접합부가 일체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는 구두면 딱딱하죠. 연성이 없잖아요. 강성은 뛰어난데.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접합부가 일체화가 유일하게 되는 구조가 일체식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정리해서 강성이 우수하죠. 강성이 우수한 구조예요. 강성이 뛰어납니다. 강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중이 많이 나가죠. 무게가 무거워요. 자중이 커요. 자체의 무게가. 자 콘크리트 무게 무겁죠.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4톤이에요. 2,400kg 1,1방메다가 그리고 철골철근콘크리트는 2.5톤 2,500kg가 됩니다. 그래서 자중이 많이 나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내진, 내구 다 됩니다. 내진 구조도 되고 내진 구조도 되고 내야 구조도 되는 겁니다. 내야. 다 됩니다. 내야.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구조체가 일체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시면 그래서 20페이지 라멘구조, 내력벽식 이런거죠. 플랫렛 구조로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라멘구조 라멘골조 라멘구조를 골조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골조구조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뭐가 있다 내력벽 내력벽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전단벽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단벽 그래서 내력벽식 구조 또는 내력벽 구조를 이렇게 칭합니다. 전단벽 구조 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렛 구조가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죠. 자 플랫렛 구조가 있습니다. 플랫렛 구조 이거는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라고도 칭하게 되는 겁니다. 무량판 자 그러면 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요.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의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라는 뜻이에요. 라멘이 그래서 이제 얘는 부재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수직 부재인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포가 있는 거예요. 보를 꼭 기억하면 된다. 포가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래버 바닥판을 이렇게 구성 사람이 살기 위해 바닥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슬래버 바닥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둥과 포가 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포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력벽 부조 전단벽 부조는 자 이거죠. 얘는 철근 콘크리트 벽치하고 바닥판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벽치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얘는 벽치 이 벽이 전단벽이죠. 이 벽체가 전단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래버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조가 내력벽식 구조예요. 그럼 내력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는 얘는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력벽 전단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플랫슬래버 구조는 얘는 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슬래버 바닥판이 있을 때 자 이게 기둥이 오는 거예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 그런데 약하니까 여기에다가 지판하고 판을 지지하는 판을 설치해주고 지판하고 경사 주두 주두가 보강이 된 거예요. 이걸로 보강이 이루어진 게 플랫슬래버 무량 방구제 없을 무자 보량 자 보가 없다. 그래서 얘는 보 없는 게 보 없이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플랫슬래버 구조. 그래서 앞전에도 24회 시험에도 지문이 언급이 된 거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명심해 라멘 구조는 하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하중이 자 이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보를 통해서 전달 보로 가는 거예요. 하중 전달이 이렇게 가죠. 그 반면에 내력 벽식구조 전담벽식구조는 하중이 자 슬래버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얘는 벽으로 전달돼요. 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벽체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 반면에 이 플랫슬래버 구조는 얘는 보가 없다 겠죠. 이거는 하중이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기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얘는 기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바로 기둥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플랫슬래구조 무량판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멘 구조 골조 구조 두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바닥 판 두께는 얘가 슬래버 두께죠. 바닥 판 두께가 제일 얇아요. 두께를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기둥 보가 얘도 보가 없죠. 그래서 얘는 바닥 판 두께가 이 라멘 구조보다 두꺼운 거예요. 두께가 두께가 얘도 두꺼워야 돼요. 바닥 판 두께가 더 두꺼워집니다. 얘들은 플랫슬래프 대신 보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두껍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체가 되죠. 그렇다고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가변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로 발코니 이쪽 염들용으로 베란다 하죠. 베란다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간에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가변성이 기둥이 있는 거든 가변성이 있죠. 이것도 공간에 가변성이 있어요. 이 벽은 조적벽으로 많이 설계되니까 얘는 공간에 가변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조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이걸로 많이 고청아파트 이걸로 많이 설계 돼서 그래서 수지 가중이나 횡력을 이 벽이 다 분담을 해주고 있는 벽체가 분담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륙벽 또는 전담벽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용 제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하고 콘크리트 제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철근이 인장력 분담을 하고 철근이 잡아당기는 데는 강하죠. 인장력을 분담을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2페 철골 구조 나오죠. 형강 형강이란 여러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압연 강제를 총칭해서 형강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H형강이나 I형강이나 D형형강이나 이런것을 총칭해서 형강이라고 하죠. 강판 이런것을 이베시나 볼트 고력 볼트 용접으로 우리가 접합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바로 철골 구조의 개념이 되죠.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고열에 약해요. 900도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돼요. 고열에 약하고 녹슬기 쉽고 가늘고 길게 붙기 때문에 자굴이 생길 수 있죠. 이런 힘이 정되면 굴절 자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게 해서 23페이지 보면 3번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보강해 보완하게 해준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굴 안 생기죠. 얘는 내화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완해 준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종 힘의 전달 현수 구조는 이거죠. 아까 했습니다.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에는 인장력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구조는 얇은 공면 막을 활용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얇은 막 그래서 쉽게 계란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 계란은 얇은 막으로 되어있죠. 공면으로 되어있죠. 그 하중으로 힘을 다 전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면 내용력으로 전달 그래서 얇은 두께로 큰 우리가 간사이 대 섭판이 가능한 것이 셀구조죠.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가늘고 긴 구제를 입체적으로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가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겁니다. 일반 트러스 구조도 있겠고 입체 트러스 구조도 있겠죠. 그러면 2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트러스 구조고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는 입체 식 구조 일반 트러스 구조는 가구식 구조라 보시면 일반 트러스 는 그러면 차이점은 얘는 3차원이죠. 3차원적으로 짜맞춰야 돼. 3차원적으로 그런데 이건 2차원적으로 조립하는 거죠. 이거는 2차원이에요. 삼각형으로 조립한 얘는 2차원이고 얘는 3차원적으로 짜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얘는 가구식 구조고 트러스 구조는 가구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하고 이거는 공통점이 이겁니다. 핀 접합해야 된다는 거. 트러스 구조는 입체 핀 접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조립해 삼각형 형태가 형상으로 짜맞춘 거예요. 삼각형이라는 거. 그리고 자 부재가 축방향력 축방향력은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요. 축방향 그래서 축방향력만 받도록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이미 인장력이죠. 그리고 누르기 압축력이죠. 이것만 힘으로 전달되는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페 커튼을 구조 자 커튼을 구조는 이것을 커튼을 구조라고 합니다. 최근에 건축물 외벽을 조립을 하잖아요. 맞죠? 외벽을 조립하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와서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입니다. 비내력 그래서 커튼을 커튼과 같은 월벽이다. 이 뜻입니다. 커튼과 같은 벽이다. 그래서 얘는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하는 외벽입니다. 외벽을 조립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비내력 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빌딩이나 제이로테월드 이런 큰 건축 외벽을 유리로 조립했죠. 그러면 상부의 하중을 분담하면 아래층 유리가 엄청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부 하중 분담을 안합니다. 그래서 비내력 외벽 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커튼을 그 점을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공가정에 분류 나와요. 그러면 시공가정에 의해서 분류는 또 다시 네 가지죠. 습식구조 근식구조 현장구조 조립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습식하고 근식의 차이점은 물의 사용여부라고 보시면 된다.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고 물을 사용 안하면 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근식을 했겠죠. 그러면 목구조나 철골구조 가구식구조는 얘는 물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근식구조라 겠죠. 근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용하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습식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습식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입체식구조는 재료를 무엇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꼭 근식이다 습식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둘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페이지 현장구조하고 조립구조죠. 자 이거죠. 건축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 다 하는 것은 현장구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현장에서 지어지죠. 현장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립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 우리가 해죠. 그리고 현장으로 차로 운반해서 현장에서 짜 맞추는 조립하는 구조가 조립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조립구조의 특징이죠. 공장 생산품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유리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기간 이런 것 단축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립하다보면 기회의 영향을 겨울철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점이 조립을 하다 보니까 접합부 일체화가 어렵다는 게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것은 일체식 구조였죠. 이것이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 일체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프리캐스트 부재라죠. 프리캐스트 부재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하고 이것을 조립하면 프리캐스트 구조라고 칭하는 거예요. 쉽게 조립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재방지 성능상 내진 구조 내아 구조 우리가 해놨습니다. 간략히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잘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 내진 구조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진의 진도. 그런데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어요.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그리고 내아 구조는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아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간략히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봐두실 것은 벽하고 최근에 아파트가 벽식 구조가 많죠. 그래서 벽식 구조에 벽하고 바닥판하고 두 가지만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단벽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의 벽의 경우는 해놨죠. 철근 콩크리트 조우니까 아파트가 10cm 이상이 되면 내아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돌벽을 조금 쌓을 수 있으니까 리얼에 보면 벽돌 조일 때는 19cm 이상이 되면 내아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바닥의 경우 나오죠. 기억에 철근 콩크리트 바닥판이니까 슬래버가 그래서 10c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는 천간소물방지역에서 슬래버 두께를 21cm 이상으로 설계되고 있거든요. 210mm 그러면 내아 구조에 속하는 거죠. 최소가 10cm 이상이니까 내아 구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아 구조는 내아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장치가 그런데 이거는 방아 구조 하재로부터 방지하는 거죠.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아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망모르타르만 2cm 이상이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3번은 학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이겁니다. 학계 두 가지 합쳤다는 거죠. 이럴 때는 2.5cm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신벽은 4번에 중심벽을 신벽이라고 허벅으로 맞벽치기 한 것은 두께와 관계없이 우리가 방아 구조로 보겠다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